연결하구요 모터가 VCC랑 그라운드만 다시 한번 꽂아주시면 제가 모터랑 전력을 모터쪽이랑 파이쪽이랑 따로 개별적으로 궁금하는 이유는 VCC모터가 구동이 될 때 전류 소비량이 좀 멈으면 일정 소비량이 훅 당겨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차이가 제구팅인거에요 그러면서 작동을 안 하시게 될거에요 죽는다거나 그러는게 아닌데 무한 제구팅이 되실거에요 그러다 이제 고장이 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터랑 같이 이렇게 전류 자체를 한꺼번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전류를 따로따로 사용을 하시는게 파이악도 맞죠 기준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를 저희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벤포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벤포가 되어있다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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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먹기 가슴 썰어 소스를 잡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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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을 침대 부터에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남아있는 공간에다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나이들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마치 몇 차례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GPS 모듈 센서입니다. GPS 모듈 센서를 3.3V 쪽에 있는 곳에 장착을 해주세요. 장착을 하시고, 모터 북에 연결하시고 이 뒷단은 이렇게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gpu와 양쪽으로 뱅크에서. 연결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gpu에 스트레커가 돼요. 그래서 웹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내리게 해주세요. 조금 더 영상을 봐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듈을 탑재하셔서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품은 제 몸무게 하는 그런 제품인데 뭘 안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RC카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RC카를 직접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파이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하는 제가 5,000원에 저희 쪽에서 다 판매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밖에 없으세요. 나머지 RC카를 제작이 가능하시게 그런 소패라고 두 핀짜리 소패라고 이걸 소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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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해서 이걸 해서 저희가 지금 딱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랑 기본적으로 필헤드까지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무용분까지는 수행 가능하게끔 저희가 분량을 주시면 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드라이버 아까 여쭤보셨는데 안 가져오신 분 혹시 몰라서 이거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지금 딱 구매한 거거든요. 그게 163품인가요? 네. 163품인가요? 이거 지금 딱 5배분밖에 안 나와요. 2개 신청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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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저는 이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가지고 같이 쓰신다는 거라 됐나고요. 네. 테스트만 하시고 네. 두셔도 되고요. 네. 일단 직접 다섯 대의 물량 빠지면 저희는 내내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거 366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